이거 지금 플레이가 한 30%인가 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협동으로도 저장이 같이 공유가 돼가지고 좀 많이 어려우면은 요걸로 이제 가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싱글 플레이어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라운디드 같기도 하고 좀 안 무서운 포레스트 같은 느낌? 내가 키를 설마 까먹진 않았겠지? 이게 한 행성에 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노예 계약을 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눌러가지고 재미있는 부식성 물질 요거를 피로 요소를 무슨 전화를 해? 저거를 하러 가도록 할게요. 제1을 눌러서 일찍에 간 다음에 요거부터 요거부터 가자. 여기를 텔레포트를 사용해서 잠깐만 왜 두 갠데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야? 하나는 탑조사하는 거고 새로운 장애물이 내 앞을 막고 있지만 난 포기하지 않는다. 오케이? 가자? 탑조사하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노란색인 거 보니까 이게 메인일 것 같아가지고 전화벌이냐고요? 전화를 왜 해? 이제 레일에 갈고리를 걸어서 아 가면서 이게 좀 많이 뭐야 이거 폭탄 아니냐? 아이고 씨 큰일 났다. 가면서 좀 재료를 많이 얻어갈게요. 특히 이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저번에 깨달았기 때문에 갈고리 시한셋을 3개 얻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방을 6개로 늘렸던 거 늘렸던가? 아무튼 좀 늘려가지고 저번보단 살만할 거예요. 그 다음에 Z를 눌렀었던가? 아 맞아. 아휴 저거 또 시작했네요. 일단은 일로 가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야. 뭐 하나를 배우고 그 다음 그걸로 이제 갈 수 있는 곳 찾아가고 여기가 우리가 테라포밍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떠나서 여기에 심지어 문명이 좀 존재했었던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알아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거를 나한테 보낸 곳이 그 킨드레드라는 회사야. 근데 그 킨드레드 회사가 약간 쓰레기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의 뭐 노예계약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다? 오케이. 여기에서 넘어간 다음에 아 저기로 가는 것 같네요. 아마 지금 업그를 많이 했더니 이제 점프도 뭐야 이거? 점프도 엄청 잘 되네. 그 다음에 달려가면서 꽂고 Z를 눌러서 아 뭐야? 진짜 전혀 나름데로 왔네요. 여기가 아니라 저 저기에요 저기 기억이 났어 저번에 했었던 거라서 까먹고 있었는데 여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너무 귀여워서 죽이고 싶지 않지만 죽이면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배운 게 이곳인 거네.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걸 하나 챙겨가야 된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규소만 많으면은 지금 뭔가를 하나 할 수가 있었어. 여기에서도 그럼 타면 되나? 아하 이렇게 쭉 타고 가서 어? 아 오 음 음 근데 여기야 저기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근데 이거 진짜 멀미 있으신 분들 하면 안 되겠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가다가 보스가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어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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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가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뭔진 모르겠지만 일수가 없나? 아 뭔가 버튼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저거를 타고 가서 뭔가 하나씩 눌러야 되는데 잘할 수 있겠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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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잡고요 아주 잘했어요 거의 뭐 FPS 잘한다고요? 제가요? 나 좀 게임 실력이 늘었는지도 나? 아 여기 그거네 테넬포트 활성화하는 거네 제가 요즘에 듣는 소문으로는 내가 얌얌님보다 다크소울을 더 빤히켰대 여러분 여러분 나 진짜야 내가 다크소울 얌얌님보다 더 빤히켰대 어 님들이 알려줬잖아 어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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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나가지 이거를? 잠깐만 죽죽 오케이 오케이 방금 잘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요 어 일단 저 노란색을 쏘거나 갈게요 갈게요 던져서 미친 뭐지 어떻게 잡는거지? 질어서 아 맞아 맞아 호박 호박 저거를 터트리는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쏘는거였어요 쏘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가 얼마 없어요 쏘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나게 뭐야 나 이거 뭐야 나 왜 내려와있어 오케이 두개 쐈죠 지금 보살이 내려가나본데 잊 SQL 쏘고요 툭 에싹 그래서 자 이러면 죽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피 채우고 타고 올라가고 그럼 나 이제 돌게 타고 안돼 이ㅗㅇ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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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ㅊㅇ 오C 오케 두 개 됐죠? 그다음 다음 다음 거로 헷팍 근데 한 번 더 넘어가야 됐듯 타고 가서 오케 터뜨린듯 합니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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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막 튀어나왔어 너무 피가 별로 없기 때문에 피를 한번 쭉 채워주고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아까 되게 잘하신다고 소리 들었잖아 그 다음에 가운데 눈 잡고요 저것도 잡을 수 있을까? 넘어가면서 뭔가 지금 하나가 남은 것 같거든 아 아닌가 이게? 아 설마? 아 요건가? 아 여기 있다 아닌가? 아 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뭘까? 아 내려와서 내려와서 잡으라고 잡고요 하고 올라가서 아 아 아 맞긴 맞네 이게 그죠? 지금 보면은 비활성화된 곳을 이걸로 뚫어가지고 맞기는 맞아 비활성화된 곳만 말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곳을 한번 찾아갈게요 가면서 지금 피가 별로 없으니까 피를 채우고 남은 곳은 어디지? 여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아 하나 여기 근데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전신단을 활성화시키고 터뜨리면은 이제 눈알이 어딘가에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비활성화 이걸 반복하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이걸 집어서 던져서 일단 터부터 일단 터부터 하고 쏘기 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던져서 활성화시키고 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플랭 한번 다 해 안 돼 안된 말고 한 번 더 쫄 오이씨 이게 뭐야 아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보다 그 다음에 싸대기 싸대기 으어어 자 여기서 집어가지고 혜성화 혜성화 일단 된 것 같고 약간 레몬 색깔이 되면은 활성화가 된거고 그 다음에 약간 노란색이면 활성화가 안 된 듯 그 다음에 얘도 보내서 활성화시키고 오케 오 완전 완전 딸피에요 됐어 오케 그 다음에 오이씨 돌면서 집어서 얘도 활성화시키고 podem 그러믄 나 왜 잘하냐고 선생님 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러고 죽으면 웃기니까 일단 피부터 채우겠습니다 오 여기 아이템도 겁나 많이 떨어졌어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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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지 너 왜 잘하는 거지 왜 소리가 안 나냐 이거 왜 안 나지 약간 뭐 내가 아이테이블 한번 껐다 켜게 소리가 안 나 오늘 좀 약간 아픈가 봐요 아프셔 늙고 병들었나봐 되나? 아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대범추 이렇게 해서 하고 13미터라고? 어 그러면 여긴데 아 눈? 아아 마격을 때려야 되는 거였어 아 여기 방방이도 있었네 방방이 아까 눈 좀 그랬네 죽은 눈이다 여기서 뭘 가져가려고 얘한테 뭐가 어떤 자원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설마 얘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건가 잘 안 보이니까 위에 가서 한번 보죠 어 33미터 딱히 별거 없어 보이는데 아 그래서 지나가는 건가 진짜 지나갑니다 아 근데 그러기에는 얘라고 나타내고 있어 잠깐만요 하면 아 아 여기 길이 있었네 산송재단 이거 산이야 그러면은 죽은 식태 계속 손에 이미 죽었는데 뭔지 그러니까 일단 추출및 분석을 하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어 뭐야 아니 하 제발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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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는 무조건 추출먼저한다 여기서 산을 꺼내가지고 어 마침 마침 재미있는 부식성 물질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타벨 아 자 일단 제작을 먼저 하러 갈게요 저거는 그냥 계속 그냥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장 마지막 목표는 탑에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 탑에 올라가라는 과정이 이제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저것도 여기에서 재미있는 부식성 물질에 간 다음에 어 이것도 내가 위에 이거 하고 싶었던 거긴 하거든요 개량 도구 허리띠 나무 물체나 다섯 개 운반 가능 쟤 지금 아마 그냥 세 개까지인가 일단은 테스트가 기가다님 식상재우 고등예인 감사합니다 고맙으니용 역병 폭탄 안전기를 얻었고 아 이건 이제 재료가 모자라버리네 그러면은 만들 수 있는 게 좀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스캐너 업그레이드 스캐너는 나는 별로 괜찮은데 나는 아까 그 허리띠에 늘려갖고 그거 하고 싶거든요 어 잠깐만 뭐 하나 있지 않았나 방금 할 수 있는 거 무기였나 아 권총에 배터리 용량 늘릴까요 보면 지금 재장전을 너무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이거 하나를 업그레이드 할게요 이거는 퀘스트는 아닌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초장전샷 그 다음에 빠른 재장전이 있긴 한데 이건 재료가 없고요 그래서 가방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많이 구해오도록 할게요 다른 총은 없냐고요 그러게 근데 왠지 없을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없어도 나는 그렇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냥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탑조사 이거 하는 거 바로 가도록 할게요 수수께끼의 총탑 드디어 내가 첨탑으로 가나보네 어 근데 자벨님 주거지에서 뭐 할 수가 있다는데 보라색으로 된 걸 할 수가 있나 본데 어 아 킨드레드 진행일 보고서를 완료하래요 답답 새 보고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설문조사 연료 탱크 수위가 20%밖에 안 남았대요 늙어서 죽더라도 나를 3D로 복제해서 나는 의숙은 이론적으로 수백만 살이 될 거라는데 그럼 나는 안 죽는 거야 정신은 신입 탐험가 돌아가면 무엇부터 구매하시겠습니까 집부터지 지금 두 배로 비싸다고 당신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외계 능명 외계 능명 외계 능명 하느라 골치 아프십니까 자택의 역병 여과 에어록을 2번 3번 4번 다시 보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역병 퇴치제가 있으니까요 역병 퇴치 안약을 매일 하나씩만 복용하면 흑사병 감염 확률을 9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흑사병은 끔찍한 중세의 슈퍼질병으로 오랫동안 사라졌다고 생각되지만 북극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다시 살아났죠 맞습니다 드디어 역병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역병 퇴치제만 있으면 고름이 가득한 종기가 나고 도산물과 토열 설사 속의 뒹구름에 죽을 가능성이 없죠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공식 의료 소매점에 문의하십시오 근데 저거 진짜 맞는 얘긴가? 뭐 녹으면서 그럴싸한데? 돈을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이기래 군인열 게임인가 본데? 저희가 한껏 수익을 창출하는 동안 공상에 빠지고 캐릭터를 자유롭게 어우 정신없어 개밍터가 월드요소 아니 게임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월드요소가 ... 그럼 .. 디에에시 사야 돼? 미친.. 아니 일본 추가 시에 4만 2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행성 간 추가 요금이 지급된다는데? 아니 미친... 전화하자 당장 아니 전화 어떻게 하는데... 전화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나도 해보고 싶은데... 아니 근데 4만 2천은 좀 심하지 않아요? 어 일단 수수께끼의 첨탑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웃기지 않아요? 저런 광고 내용이랑 이런 게 되게 비꼬는 듯한 내용이 많은 거 같네... 어... 탑의 꼭대기 탐험? 아... 아... 아름다운 음.. 요거를 타면 아 잠깐만 이쪽이 아닌 것 같네요? 자벨린의 중요한 우편이 왔다고? 다시 돌아오기 귀찮으니까 누나 얘 말 너무 많아 어? 뭐야 이거? 이게 외계 문명이라서 이제 나한테 이거를 준 것 같아요 임무를 일단은 어.. 뭔가 두 개를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길을 갈지 한 번 저기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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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타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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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인가? 이거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되는대로 한 번 가봅시다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나? 올라가네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 저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근데 여기가 본채고 여기도 근데 만만치 않게 큰데? 그럼 난 여기 먼저 간다? 아니야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여기 먼저 갈게요 헉! 엄마야! 아아 아아씨 깜짝 이걸 한 번 살려줄래? 어? 잠깐만 135미터란거 방금 어? 이게 뭐지? 아아 아래로 내려갈 방법인데 어쨌든 위로 가야되는 건 맞지? 스캐너 어? 어우씨 어 근데 진짜 위에 뭐 아무것도 없는디? 야아아아아아 오오오오오오오 여기에서 뭐가 이렇게 막 나오긴 하는데 여기가 아닌가? 2번 2번 호파? 2번 호파도 아니구요? 흠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을 거 같고 흠 저기에서 뭐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긴 한데 발판을 유지하십시오. 이 돌은 발을 구르기 위해 만들어줬습니다. 올라가서 위에서 빡 떨어져야 되나보다. 위에서 공간의 필요가 필요한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컴패스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뭐야? 뭐지? 아, 방금 스캔하고 캐스트가 들어왔어요? 음... 오작동하는 독립원 조사랑 필요한 표본... 이건가? 아, 기술을 배워야 돼요? 어허! 일단은 여기 하나 발견했고 이거는 어디에 있려나? 아씨... 저기까지 가야돼? 피가 없긴 한데... 설마 죽겠어? 일단은 원래 하던거 하자 탑조사부터 하자 여기 하나랑 저기...위에 저기 위에 쪽 한번 조사하기 갈게요 저 탑도 한번 가보면 될 것 같거든?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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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간다! 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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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타구오오오오오 kab幾 올라서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왔다 이게 뭐지? 어 뭐야? 뭔가 잘못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오이씨 무서워 지금 피가 별로 없어가지고 진짜 콩알만큼 남아서 뭔 소리지? 막 꾸룩꾸룩꾸룩 하는데 이 안에서? 어쨌든 지금은 갈 수 없고 뭔 기술을 배워야지 이 탑을 아마 갈 수 있는 듯하고 그 기술을 배우고 와서 뭐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거인데? 응 저거 이제 따라가죠 피 채우는 게 여기에는 없네 그러면은 이제 요쪽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뭐가 나왔거든요? 내가 여기 아까 들어가려고 했을 때 못 들어왔었으니깐 500미터 설마 떨어지면서 몇 번째 몸뚱이냐고요? 가사 우우 야 스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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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칸 그건 당신 생각이야 몰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똥인지 뭔지 응? 이건 몰라? 왜 똥들고 다녀요 방금 그건 뭐였지? 진짜? 이거 들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어... 아 어 이쪽 맞는 것 같아 하고 오잉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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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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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지? 원래 알고 있었던 건가? 그 다음에 아 여기 어딘가인 것 같은데? 어 여기 빠른 이동이 있어 게이득 됐어 막대기야 돌로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밟으면 다치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 두 마리나 있는데? 두 마리나 있는데? 아앗 물을 밟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어디를 쏘야 하는 거지? 얼음처럼 차가운 두 다리 올리고 쉬세요 아앗 아이 뭔 소리야 이거를 깬다면 쟤네를 잡긴 잡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두 마리요? 칠무기 도트 임진 하나 하나 얘네 못 잡아요? 아 그래요? 어머머머머 어머 Episode 2 어? 잠깐만 알루미늄 듯 으응! 잠깐만 여기도 뭐가 있는데? 점프를 뛰어서 점프를 아 여기가 근데 아니구나 중요한거는 저길로 가야되는거구나 미안해 어? 어?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야된다 그랬죠? 어? 업그레이드 해야될 수 있는게 좀 맞네?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부터 타고 올라가서 여기로 아 나 올라가는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야되는데 불쌍하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어쩔 수 없는걸 요거는 아래로 내려가야되는데?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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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산임? 그냥 똥물 어허 뭐야? 여기가 맞기는 맞아? 아 여기가 맞기는 맞아? 맞네 맞네 저기 넘어가는 곳이 있네요 뭐가 날 때리려고 하는거 같은데?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뭐가 날 쳐다보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둥 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깁니다 근데 저기를 갈래면 탈수가 있나?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아 다 썼어? 하아 큰일났다고 볼 수 있죠? 아 뭐야? 아 옛날에 올라오는 길이 있었네 저기는 약간 지름길 같은 곳인가? 어? 쟤는 설마 저번에 쟤가 아 얘는 잡았었던 애예요 이상하다 꼬리가 안 때려지네 잘 때려졌었던거 같은데 다른 친구네 다 다른 친구인가 봐요 피를 채우고 화가 나있어서 오늘은 제가 봐줄게요 화났을 땐 건드리는거 아니니깐 그 다음 아까부터 뭔가 나를 계속 건드리려고 하는데 아 이놈들이구나 뭐야 얘네네 호시야? 오 뭐야 뭐야 오 징그러워 이씨 으응 안나와? 안나와? 안나와 안나와 안나오네 그 다음에 어 조사할만한게 아이씨 씨 씨 씨 개빡치기하네 여기에서 요걸 좀 주워먹고 1번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던지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해서 깡패란이 인간을 건드리면 아주 그냥 망하는거야 쟤는 아직 잡을 수가 없다 그랬으니깐 일단 패스할게요 그리고 그리고 아 어흥 뽀잉 그 다음에 뽀잉 뭔 소리가 나는데 아 그 다음에 여기도 뽀잉 오 뭐 나름 성공한듯 해서 하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게 맞나 몰라 어 아유 로이드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게 되게 많아야겠는데 아 이거 빨리 업그레야겠다 이거 진짜 가방 이거 3개밖에 못 갖고 다니는거 진짜 에바에요 뽀잉 아 쩍 안돼 안돼 멱게 없는거란 말이야 멱게 없는거라구 그만둬 가까이 와서 아 아 오케이 됐구요 휴 하나는 실패했기때문에 여기에서 이득을 챙겨가죠 과연 저기까지 닿을것인가 흙 흡 흡 흡 흡 흡 호우 흡 쟤... 이게 끝 아닌가?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는 되지? 이러면 나머지 하나 남고 그럼 어떻게 올라가? 가서 생각?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아, 여기인 거 같기는 해 아, 여기인 거 같긴 해 합 어우, 씨 저기를 이제 어떻게 가지? 우후... 으아! 여긴가? 근데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에서 뭘 조사를 얻어가라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쟤... 제트를 눌러서 아니, 왜 또 저까지로 바뀌었는데 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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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때리다 보면 어퀴라는 거 있지 않나? 어, 무슨 말구 얘는 뭐지? 어퓨 어퓨, 뭐야? 어퓨, 잘못했어 뭐가 막 나 때리는데? 어퓨, 나 겁나 때리는데? 어퓨, 나 겁나 때리는데? 어, 여기도 뭐 뚫는 게 하나 있고요? 일단 피 채우.. 피 채우는 거 있는지 좀 보강이,요? 전기 조심하고 일단 뭐, 여기 찍었으니깐 괜찮 괜찮겠지 피 채우는 거 없다 잖아앙 당당하게 가죠 갑니다 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쑤오오오오오오오 없다. 그냥 당당하게 가죠. 갑니다. 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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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채워야 되네 어 뭐야 여기 또 빠른 이동이 있다고? 뭐 나야 좋지? 나야 좋은데 뭐 꼬리를 맞춥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는 곳이야? 꼬리를 뭐지 이게? 시들나무 지지코깔 감용된 복조 복조매장지 얘를 여기다 매장하는 나한테 달려있는거임? 으어우 약간 좀비같은 느낌 살짝 있네요 그 다음에 충격 열매신물 그 다음에 이 조그만 것들은 뭐야? 어? 저기 뭐가 있는데? 이 보호막은 뭐죠? 아 여기 뭐야 아니 뭐야아 어 얘네들 다 잡아야되나 설마?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을 감염시킨건 아니야 아니야 얘네들 계속 리젠들 흠 헉? 이녀와놨어? 미안해 뭔가를 깨야지 되는데 일단 나 여기 찍어놨었던거지? 그렇고 이거를 켜면서 생각하자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생각이 안날때는 가장 높은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생각하는거지 저 방어막을 뚫으려면 모르겠는데? 뭐지? 아아 베리어를 스캔해보자고 아주 좋은 의견이었어요 매장지를 진짜 부숴야되나? 근데 나한테 그런 능력이 아직 없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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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는 못 부수는거 같구 얘네를 데리고 와서 저기에서 폭탄을 처리하는거 같지도 않고 어 충격열매 식물은 열매 안정지를 잠금해제할 수 있다는데? 저게? 전기장을 없애야지 지나갈 수 있다는데 그건 나도 알아 이 장을 표본을 채취하면 충격열매 안정기를 잠금해제할 수 있대요 근데 어떻게 들어간대? 얘네가 여기 앞에 터졌는데도 지금 소용이 없네? 사당을 지키라구요? 아 얘네가 여기에 와서 데미지로다가 이렇게 하는건가? 아하 디펜스네 에임 테스트 흠 쟌는 왜 안죽나죠? 흠 제가 가서 그냥 죽여도 될거 같네요 자 그 히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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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오지마 오지마 오지마오지마 오지마오지마오지마오지마오지마오지마. 오지마 그렇지 16% 가까이 올 때 저걸 터뜨려 버리면 되는구나 어쩌다 여기에서 좀비가 된거야 박진감이 없다고요? 박진감 있으면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 박진감 넘치게 내가 해줄게 박진감 넘치려면 미안해 폭탄이 없다 다 썼나봐 나중에 한 90% 되면 겁나 밀려오는 거 아니야? 아니 뒷꼬리를 보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오우 되게 멀리 있는데도 되네? 그렇지 그렇지 대신 재사용 대기시간이 있는 걸로 이게 뭔가 크게 전기가 일으키는 건가보다 얘는 자 어서오세요 친구들 죽으러 오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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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원플러스 원인가? 오우? 여기도 오우 그렇지 들어오세요 오 저기 좀 이번에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번엔 그럼 이쪽으로 이걸로 어우 저기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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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둘, 셋, 넷 이거 에임 테스트 같아 에임 테스트 하는 것 같아 이제 되겠다 좋아요, 하나, 둘 들어오는 친구들도 마지막 친구도 너무 빨리 달려오면 안 돼요 84%? 오케이 빨리 빨리 오란 말이야 엄마야 근데 이거 나 들어가서 아 안 되구나 왼쪽에서 한 마리가 왔었나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마리 여기 지나갈 때도 그렇지, 하나 둘 하나 사당에서 수분 구출하기 가자 오우 휴 얻었으니 됐지 자, 얘들아 이제 막 먹어라 뭐야 다 어디갔어? 다 뽑아가지고 90미터? 다 집에 갔어 아 다 죽였다고 내가? 내가? 근데 저렇게 괴롭게 사느니 죽는 게 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표본을 만들고 놀았습니다 여러분 인성이 나쁜 게 아니라 구해준 거예요 아소스 아소스는 좀 심했자노 아소스는 좀 자, 여기 와서 충격 열매를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안돼 안돼 왜냐면은 저, 저게 뭐지? 저 초록색이 뭐더라? 저기 좀 모잘라요 저거를 좀 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소도 좀 부족해요 아, 아까 죽어가지고 아, 아까 죽어가지고 죽은 거를 저기에 구하... 가지러 가야되나? 일찌에 가서 내 전리품 되찾기 와아 주워야겠는데 진짜? 어디라는 거지? 이건가? 이건가? 이거야? 어디에서 떨궜는지 아, 여기면 설마 나 그러하다면 음... 그러하다면 제가 아아... 아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애들 죽이면서 다닐게요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잠깐만, 저게 어디냐? 저기를 넘어가야 되는 건가 지금? 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었던 거 같은 기억이 드는 걸로 봐서는 저기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저 나무로 올라가야되는데? 잡아, 잡아, 잡아! 여기로 올라가지구 어, 근데 여기... 그나마 저기로 올라갈 수 있으려나? 아, 뭐야? 왜이래? 왜이래? 왜이러세요? 왜이래? 왜이러세요? 아니... 가방 찾으러 갔다가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이렇짜노... 아이씨, 일로와 아이씨, 일로와 아이씨... 별것도 아닌 게... 아이씨... 뭐야, 이거 나야? 면목 없이 나의 시체를 묻기? 면목 없이 나의 시체를 묻기? 진짜 난가 저거? 저런 식이었구나? 그 다음에... 69미터면... 저기를 내가 뭔 수로 갔다 하는 거지? 도대체?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자, 여러분... 아이템만 빨리 먹고... 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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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른 길 없나? 어어... 어어... 잡아볼까?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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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여기는 진짜 아닌 것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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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아 탄소 내놔 살았으면 됐다 그럼 이제 재료 됐으려나? 되게 재료가 많던데 아까 보니까 근데 여기 뭐가 하나 더 있는 거지? 이제 됐겠죠? 응 한번 가서 한번 해보고 원한다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 보니까 되나보다 가서요 여기 와서 일단은 충격 이건 이제 만들 수 있고 다른 것도 설마 만들 수 있나? 빠꼬 갈기 아 이거는 안되네 제트팩 제트팩을 만들 수 있고요 가방을 하나 만드는 게 어때요 여러분? 아무 물체나 다섯 개 지금 세 개밖에 못 갖고 다녀서 너무 빡세거든요? 요거 하나 만들게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퀘스트 한번 볼게요 일지에 가서 탑조사 그 다음에 스톰프 스톰프 부스터 요거거든 그럴려면은 어 어 요거네 요거 요거 빠꼬 갈기 빠 빠 아 아 맞아 그리고 무슨 메일이 하나 왔었다 아까 그랬거든요 메일 뭐야 메일 안 왔는데? 통계 메일 환영합니다 음미진진한 뉴스 주간일기 당신의 부채를 정산하세요 전염병 킨드레드 가치체계를 기억하십시오 아 나 이런거 불편한데 진짜 이거 느낌표 뭐야 아 동영상이 늘어난거구나 야 오 야 칸 칸 라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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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여러 가지 추억을 맞추는 것과 죽은 경우는 15%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살아있고 이 메세지를 받는 게 모든 자체를 발표하는 척에 대한 감성과 연결이 되는 것과 함께하는 것에 저번에 맨드멘드에서 삭발 구할 때 근데 분홍머리가 좋아하는 내 머리 아닌가? 맞죠? 와우! 이제는 힘들어할 것 같긴 한데 이것은 옆에 있는 남아있는 대머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너희들과 파스타 79 하지만 칭찬이 충분해요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고맙습니다 계속해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그 다음에... 요건 뭐야? 영웅성 진짜 많다! 응? 오, 제시스... 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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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야겠어 왜? 왜? 쟤... 너는 내 심장에 대리해! 여기있어! 이제, 너의 세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전해드린다! 우리, 그 위의 어떤 게 있어... 그 위의 땅에 있는지... 뭐가 엄청 커? 누군가가 살고 있나? 나도 먹고 싶다 아씨 배고파 나도 미트볼에다가 스파게티 먹고 싶다 아씨 배고파 집에 먹을게 없어 내일은 저길 시켜먹을거야 너무 배고프니까 배고프다고 그 다음 이거는? 웨지버거 웨지버거 기억나는구나? 너는 다시 돌아가자고 그럼 누구야? 웨지버거가 다시 열어버렸는데 건강관리를 더 안전하게 해 내가 끊을 수 없는데 내가 끊을 수 없는데 내가 끊을 수 없는데 내가 끊을 수 없는데 웨지버거는 안 안해 웨지버거는 안해 웨지버거는 안해 웨지버거는 안해 엄마가 먹기 위해 필요해 엄마가 먹기 위해 엄마가 먹기 위해 제 식핵.. 어 진짜? 진짜? 이렇게 혜자.. 혜자라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뭐지? 그.. 그 문명 있지 않았나? 무슨 막.. 사람 인용 먹는 문명 하나 있었는데 뭘지? 까먹었다.. 아.. 아즈테인가? 하.. 무서워.. 무서워.. 32시도 있어? 아니 뭐 행성마다 32시가 있을 순 있겠지 내 소원 아니냐고요? 맞아요 저는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2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잠자는 시간을 더 잠자고 텍스천은 귀여운데 크리스천은 징그러워 이 게임 뭐야? 그치.. 방송이 더 길어지는 거죠 잠깐만 이 파란색은 뭐지? 시네드의 귤류 잠깐만 한번 일찍 한번 보고 갈게요 빻고 갈기 어.. 뭘 타야 되는 거지? 조가나의 기둥으로 가는 거는 타베로 가는 거고 수깃기의 첨탑? 이건 내 잃어버린 가방인 건가? 이거는 뭐지? 수수깃기 첨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뭐지? 보라색이 사이드 퀘스트? 잠깐만 아.. 노란색으로 가야 되는 건가? 어.. 노란.. 노란색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노란색 노란색 지금은 노란색 이렇게 해서 일지에서 클릭한 게 노란색 오케이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노랭입니다 저어.. 기로 가야 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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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얘 아직 못 잡는다 그랬죠? 쟤가 근데 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지? 토마토? 이게 아닌가? 아.. 위로 가야 되긴 하는구나? 위로 가야 된다.. 어휴.. 이게.. 토마토 뭐야? 야 진짜 이렇게 등반해야 되는 거인? 뭔가 이상한데? 그런 리가 없잖아 돌아서 갈까요? 이럴 리가 없잖아 이게 뭐지 정확히? 왜 스캔이 안 되는 거.. 아아.. 본보도로 떨어지는 거대 토마토를 맞아 죽는 게 진짜 토마토였어! 오우! 아 뭐.. 아니.. 여기서 더 들어갈 수가 없어? 깍! 진짜 아픈 거였네? 아아.. 여기에서.. 여기 음.. 오케이? 뭐 피는 아직.. 아니야 혹시 몰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흡! 흡! 아아.. 제발.. 아니.. 왜 점프맵 됐냐고.. 왜 점프맵 됐냐고요.. 왜 점프맵 됐냐고요..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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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기다 여기! 흡! 흡! 일단은.. 흡! 아.. 점프팩을 사..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야되나보다.. 여기는.. 어! 오케이! 오케이.. 텔레포트 활성화고요.. 셀아옹! 그 다음 길은 여기입니다! 아니..아아니.. 싸지기말고 그 다음엔... 이 열매가 많은걸로 봐서은.. 오오오오오오오오 이 아래에 있는거 같다고? 어 뭐야 이게 어어 뭐야 이게 와우 뭐야 어 더 싸진거 같던데요 어헙 어헙 어헤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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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앜 어우 깜짝이Е 으아 하아 얜 좀 어려운데? 꺼 꺼 꺼 그새 터뜨려 버려 터트려 버려 오마이 가아 아니 쟤를 뭔 수로... 잡냐? 저기요 여기까지 기술을 쓰시는구나 진짜 얘들아 얘한테 터져 얘한테 터져버려 오케이 할 수 있다 나이스 다행이네요 잡아서 와 그 다음에 여긴가 보다 아유 만드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 추출 먹물 재료는 다 있는데 스톰프 부스터 제작하기 여기서 와 되게 진도를 되게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와서 그 다음에 배낭에서 빠꼬 갈기 눌러서 발을 구를 수 있다니 제트팩은 컨트롤을 길게 두르고 놓아서 발을 구르래요 그럼 나 이제 이렇게 막 굴러다닐 수 있나 본데 그 다음에 일지에 가서 음 이제 탑으로 들어가서 어 핵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모두 모았습니다 아 요거부터 하면 되겠네 아까 그거 있잖아요 부수는 거랑 그 부수는 거랑 고거 하러 가면 되듯 발로 콱 내려 찍는거 에비앤 템퍼러 92디그리스 바이오 사인스 너미노 어우 귀찮아 날라 온 다음에 어 깜짝이야 씨 얼굴 너무 될 테니까 약간 징그럽네 어쩌다가 돈을 빌리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응 근데 왠지 지구에 살았어도 돈 없었으면 불행했을 듯 광고같은 꼬라지를 보면 자 저기를 이제 가야되는 듯 합니다 난 마구 아아 후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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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팻 нап 팝 팝 Progress 팝 팝 또 팝 accomplishments есте St 머라 잘못 온 듯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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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밀쭉 올라서 타고 알트로 오케이 컨트롤이 근데 뭘 부른다는 거지? 컨트롤을 누르면 불은 됐는데 탑의 핵을 활성화하기 사이치에 높은 점프? 아아 맞네 전기 열매를 들고 와서 저기다가 저렇게 하는 거네 전기를 멈춰버리는 거임 자 전기 열매는 무엇일까요? 딱 봐도 이거야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멈춰버린 다음에 오오오오오오 off 대박 순간 중자 랩 뭔데~~~ 깜 아니 이거 어떡하라고? 나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라고? 어이씨 오케 오케오케 오 뭐야x4 한번 도도나? 이거는 어뜨케 피하는데에에에 routine 어떻게 피하려고!!!!!!!!!!! 안돼! 누구야? 어떤 놈이야? 누구야? 됐어! 나이스! 어 근데 이제 한 번 더 오면 제가 좀 죽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아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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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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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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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hered Usually 진짜 최고 다 하아.. 승질라.. 어? 아 뭐 다시 여기서부터야? 아! 하아.. 나 자신이 없단 말이야.. 자라에 자신이 없다고.. 이거 진짜.. 누가 대리해줬으면 좋겠네 진짜.. 난 점프에 자신이 없다고.. 아.. 들어갈게요.. 하아.. 간다아.. 간다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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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했죠? 잘했죠? 매우 잘했죠? 잘했죠? 개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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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 유 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 이것만 알려줄게요! 저 전기 박물소면 터져! 아, 죽었네? 개 못했죠 개 못했죠 개 못했죠? 개 못했죠? 지금까지 잘만하다 내 몸이 속상해? 뭐야? 내 가방 어딨어? 내 가방 내놔! 아니 게임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여기서 많이 죽으시겠네 그죠? 절하면 힌트? 웃기네 웃기네 진짜 웃기네 머리트로에서 한 명 데려와봐야 돼 이거 씨 아주 웃겨 어? 아주 웃겨 아주 그냥 쟤 내 시체야? 면목 없이 자신의 시체 묶기 하... 자 얘를 열매를 다 가져간 다음에 서세봇 구호는 그렇게 철서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생을 마감했다 아니 아까 했잖아 아니 아까 했잖아 어? 그대로 굳어버렸나? 뭐를 쏘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자 속언트 싶어 이거 쏠 수 있다는 건가? 아 마지막에 구슬 아하 lasers whoever built this place didn't want us here probably a good sign if you can survive long enough the shield will run out of energy and expose the crystal 아하 어우 짜증나 씨 아하 지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안 그래도 잡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들까지 아 나 피 없어 이제 그만해 다리 다리 또 짧으신데 닦고 뛰지 말고 왠 밑에 거 없음 좀 앉으세요 뭐야 이거 왜 저렇게 느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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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끝났어? 난 다 끝났어. 좋은 작업이야. 이제 배우고자. 전기기기 액티베터가 액티베이 되어있어. 충분할 수 없을 것 같아. 다른 것들에 올려줄게. 길 길 길죠 길 뭐야? 진짜 길이 없는데? 응? 뛰어내리면 나 죽는 피인데 이거? 아니야 나 뛰어내리면 지금 죽는 피에요 큰일나 이 소리 하지마 벽집으로 떨어지는건 어세싱크리드고 떨어지기 전에 점프하라고? 나 그걸 잘 못해 공감각이 떨어진단 말이야 랩랩랩랩 야비안 temperature 92 degrees, vital signs not known. 소중한 천원을 드릴테니 화투세요 감사합니다 야 내 가방 어디갔어 어? 어 근데 뭐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멈추고 떠나고 싶어 떠나고 싶어가 뭐야 저기면 더 가까워진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케이오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저기는 어떻게 가? 아 담배? 둘이 담배 펴? 어? 세상에 저기 저기 저긴가? 어 저기네 아 여기서 가면 되겠는데 바로? 아 오히려 잘 된거였어요 어? 아니요? 어? 어?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어.. 하! 심지어 대마초야? 레번들 자 여기에서 컨트롤을 쓸 앗 뜨거워 이게 아닌가? 아아 이거를 민첩 써놓은 곳이야? 마마가 이 도라가 도라가 시작된다고 말해 저의 도라가.. 저의 도라가.. 저의 도라가.. 저의 도라가.. 저의 도라가.. 뭐..뭐 올라가라고? 뭐야? 뭐야? 아아아 씨 크롬 브러치 씨 이럴 거야? 이럴 거냐고 이럴 거냐고 아아 앰비겐 테메쳐 81디크리스 바이오사인스 노미노 아니 근데 저기를 들어가도 저 안에 막 뭐야? 오케이 일단 내 가방은 여기 있었어 뭐야? 내 전리품 되찾기?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가는 길은 이제 외웠어? 이번에는 한 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보다 이게 더 쉬워 보이거든요 자아 점프로 해서 올라옵니다아 개짜증나네? 아니! 참아야 돼요. 좋습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도대체? 미친? 이럴 수가 있나? 용암이 차오르는 거였네? 아하! 응? 으악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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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ulated annnndd we're back. 우쿠타 님 말고요, 특수들이요. 아니... 아니...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 개빡치네 근데 씨 어쨌든. 아니 차라리 몬스터 잡는 게 나. 웬 그지 같은 점프맵이 어? 마크릴 좋아하나? 아이씨! 학원 넘어가서 다시 도전합니다. 그래도 이게 아까 그거보다는 쉬어보여요? 뭐예요? 이거 깨면 천원? 무조건 줘라. 안주기만 해. 현실에서 웃다가 힘들어서 눈으로 조금 웃겠습니다. 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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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흐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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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자꾸 움직이냐고 그럼 뭐야 아 이거야? 아씨 떨어지지마 죽여버리겠어 아씨 이 그지같은거 아 잠깐만 나 이거 또 떨어져 죽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유 척추 님도 감사합니다 어 나잖아 포테이토님도 고맙습니다 열두번째 열두범추였습니다 불쌍한 친구 그렇게 갈줄 아무도 몰랐지 그 다음에 어 이제 아 아이고 카드 칸두라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여기 본체가 열린거 같아요 근데 왠지 내 생각엔 여기서 보스가 있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 깨줄게 보스는 오히려 쉬워 지금까지 항상 원트해왔지 아 보스는 항상 잘 잡았어요 이 정도 문명이면 진짜 지성체인데 오 뭐야 착륙지점에 위치한 착륙지점에 위치한 큰 문을 통해 어? 뭐지? 다시 밖으로 나가라는건가? 뭐지? 여기에서 뭘 키고 저기로 가는건가봐요 오 아니 아니면은 이거 타고 가라는거 같은데? 타고 부서진 다리 나 이제 지구로 갈수 있는겨? 나 이제 지구로 갈수 있는겨? 어? 여긴데? 어? 여긴데? 아 근데 피가 없어가지고 이거 피 채우고 와야되는거 아냐? 집가서 저장하라고? 불안하니깐 내가 여기에서 집 안가고 그냥 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 저 광고 너무 기괴해 어? 어? 업글 할거 없나? 업글 막 하면 안되려나? 빠른 재장전 되긴 하고 그 다음에 스캐너 어? 방금 무슨 애기 소리 나지 않나? 에엠 막 이러지 않나? 저기 아까 애기 나오던거인가? 아.. 광고에서 나오는거구나 여기에서 부서진 다리로 가겠습니다 가보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기만 해봐 악 어.. 악 아니야 일단 안..저거.. 어 아니야 아니야 흐흑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에? 뭐야 켈레포트 잖아 뭐야아 참,개 열기 전체 외계인 텔레포터 생홍악이라는데? 행,성 시야찾기 아니! 아니! 무서운 게임은 절대 아니에요 내 아래에서 수천개의 생명의 증후가 있다는데? 그러면은 뭐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니야? 뭐야? 첨탑의 심장 어? 아 근데 쟤네는 그건데? 이게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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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이 깜짝이야 아 미안해 씨 어디 가는 거지 쟤네? 아 저거 이악 물고 다시 오는 거 봐라? 아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뭔가 위에서 막 나를 주시 잡는 거 같은데? 아 왜이래?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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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 여기를 다 한 번씩 조사를 해봐야되나? 여기를 다 한 번씩 조사를 해봐야되나? 행성 씨앗을 찾기 근데 행성 씨앗을 찾는다고? 아 이중에 씨앗이 있겠구나 어? 이거는 전구 아니야? 어? 어 뭐야? 응? 음? 한 바퀴 돈 거 아닌가? 일단은 여기 한 번 올라가볼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2층에도 음? 아잇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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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지? 때리니까 막 움직이는 거 같아 어 뭐야? 이래도 되는 거야? 저런 비슷한.. 어? 잠깐만 저게 비슷한데? 그죠? 방금 거기 있었던 거랑 아Or flanzen 어? 왜 이래를 자꾸 약물고 이래? 정말? 여기 아랫눈에 내려가봐야돼, 그런가? 에읏 흐흐 갔다가 오케이 잡고 오오 여기다 뭐지? 일단 피좀 채우고 한바퀴 쭉 돌아볼게요 노란색으로 공처럼 생긴 여기다 어? 막 움직이는데? 오 다 찾았나봐 오오 뭐야 뭐야 뭐야? 누구 얘기지, 저게? 여기다 뭘 해야되지? 이것도 아니고? 아, 이것도 아닌데? 아, 스캔! 맞아, 맞아, 스캔, 스캔. 오케이. 스캔인데, 왜 그 말 많던 애가 한 번도 말을 안하지? 그 다음에 노란색 공인지 한 번 찾아볼게요. 역시 에반도 얘네도 좀. 이렇게 하나는 잡았고, 밑으로 내려가봐야되나봐? 아! 아, 저기 있다! 여기다 하나 찾았고요. 오! 저기 숨겨져 있었어. 여기도 하나 찾아볼게요. 다행히 노란색이라서, 되게 눈에 잘 띄어가지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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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 이 밑에 하나 있겠고 어? 왠지 저기? 노란빛으로 나오는게 느낌 오는데? 오케이? 하나 더 해야되려나? 어 이게 뭐지? 오케이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는 왠지 맨 위층 아니면은 방금 그 층에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한 층에 하나씩 있으니까 느낌상으로는 그런데 내가 하나를 여기서 발견했나? 이 위층에서 발견했나? 아 맨 위였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발견해야되겠다 한번 찾아볼게요 뭔가 이미 약간 노란빛으로 빛이 나거든 히히 으흐 여기는 조심하고 그러게 여기는 안 보이는데 딱히 이게 한 번 더 떨어져야 되는 건 맞지? 한 칸 더 그럼 혹시 위층에? 폭탄 아 폭탄 써볼까요? 근데 왠지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음 폭탄보다는 그 노란색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듯 뭔가 부수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해 위로 한 번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려면 여기서 올라가야될까 맨 위에서 하나 주변 비밀? 주변 비밀이 있다는데 방금 노란불빛? 저거? 저거는 피에요? 아 아닌데 얘도 얘는 빛내는 거고 입구 같은 거 있었어요? 어 뭐야 이거 맨 위에 세 개? 참새가 하나 있었다고? 어? 나 못 봤는데? 저거? 어디 말하는 거지? 저기 말하는 건가? 벽에 틈새가 있었대 저거는 아니고 저기가 뭔가 매달릴만한 게 있는 거 보니까 저기가 뭔가 매달릴만한 게 있는 거 보니까 어... 저건가? 그러니까 어디냐? 일단 다 깨봐 반짝거리는 거 아니고 어 이건 뭐야? 더 높은 곳에서? 어디냐? 도대체 씨 모르겠다 주변 비밀이 있다는데? 이쪽인가? 저기를 가면은 저기를 가면은 주변에 뭐 비밀이 있다고 나오잖아 뭐야? 아 설마 뭐를 던져서 들어가야 되는 건가? 노란색이 있는 거에다가 방이 있어요? 방이? 나 왜 못 봤지? 아까 첫 번째 방은 하나 들어갔었고 중앙에서 보라고? 어... 저건가? 노란빛이 나는 건 저거밖에 없는데? 저긴 내가 온대 갖고 저거 가보자고? 근데 이거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요 맨 위에서 내려왔어 아까 거기 맞다고? 나무 있던데? 저기는 내가 온데 아닌가? 저긴가? 그 바닥에서 이어진 대장같은거 따라가면 있어요 저건가? 이게 뭔가 대장같이 생겼는데? 어 어이씨 뭐야 어이씨 이러지마세요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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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피먹고 와야겠는데? 그쵸? 근데 피가 어딨지? 어... 한 달 맞으면 이거 무조건 죽어요 저거 피다 무너 리젠됐다, 씨 다잉스? 다잉스? 와 씨, 이거밖에 안 차? 이제 피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가? 저거도 피 아닌가? 아, 피 아니네? 아이씨 아이씨 아니, 그래? 이왕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 피나 찾고 피 채웠으니까 됐어? 아이씨 야, 이거 F좀 거리좀 각좀 줘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음 올라가고 저거지? 여기에서 아 쟤네 두 마리 잡아야 되는데 왜 한 마리 됐냐 뭐야 내가 설마 밟고 있나 멀어 아 쉿 뭐 내가 보스방을 봤다고? 이거 난 아 이거? 요시 몸통 다치 아이오 팡파카파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거 어떻게 보사지? 어허 아아 아우 그지 같은 데 있네 다 내려갔나? 오 다 내려간 거 같은데? 다 내려온 건가? 다 내려온 거 같지가 않은데? 아 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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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는 게 있어 설마 여기서 더 내려가나? 어어 씨 아아 오케이 음? 쐋 뭐야 어이씨 뭐야 저거 우리는 암이 되었습니다 나한테 쏘는거에요? 여기까지 설마 걸어서 와야되나? 아하 한숨 시야찾고 어디서부터지? 망했다 일단 피채우고 여기가 어디서부터 가장 밑에 부분인가? 아, 막 난리나는 거 보니까 가장 밑에 보겠는데? 깬 상태로 지속되는 거죠, 이거? 일단 이거는 갖고 있는 게 좋겠고 음... 어, 안 돼! 이따 올라가자 한 바퀴 돌았다 올라가는 거 줘! 이렇게 해서 여기로 뛰고 뛰고 뭐가 이렇게 나를 때리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아, 자세히는 못 봤는데 뭔가 막 폭발하는 뭔가가 있다 자, 자세히는 못 봤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네? 오이씨 그 개구리구만... 아니 여기서 뭘 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우씨 난이도 갑자기 후거려워지네 저긴가? 어디였지? 저긴가? 일단 타고 길이 어디였냐면 기억이 안나 여긴가? 오케이 아 오케이 여기다 아우씨 너무 많이 맞고 왔다 이걸 근데 어떻게 피하라는거지 도대체? 점프해야되나? 어 방금 뭔가 약간 으악 다시 우리 네 더 다시 아까 기준으로라면 근데 밖에 나왔다구 안전한것도 아니야 그래도 구슬 하나는 파괴된 상태로 시작하겠지? 하나는 이 밑에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오우 내가 중으로 쏴서 그래 이거는 아닌가? 일단 피해를 좀 채워야 되는데 저기서 채우면 되겠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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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나 아니면은 어 뭔가 들어갈 만한... 근데 밑에 층에는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갈 만한 데가 딱히 마지막 곳은 꽁꽁 숨겨져 있다고요? 그냥 알려줘 어디야? 왜냐면 좀 짜증나 맨 밑층이에요 아니면은 뭐 여기야? 아 맨 밑층이라고? 그래? 오케이 맨 밑층인게 나 위에는 너무 심하다 잠깐만 설마 이걸 따라가면 되나? 이 배꼽을? 퇴줄? 퇴줄? 여기 있네 근데? 설마 저거는 아닐거 아냐 아 반대로 따라가면은 어 뭐야 그렇게 숨겨져 있진 않네 어우씨 아파 오 오 오케이 음? 케라토모의 피난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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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웨번데? 아니 이거 웨번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안나오지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지금 주워 먹은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안나오지? 이거 왜 안나오지? 뭐 죽는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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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 안되는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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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피했어? 오케이, 지금 나쁘지 않아 오우 오오 어 rattx16 아까 이제 어려운 페이지 나온다 이거를 뽑으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오케이 이제부터가 문젠데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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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오면 안됐는데 어딨어 아 오면 안됐는데 오면 안됐는데 얘가 최종보스인가? 왜이렇게 박스해? 오면 안됐는데 오면 안됐는데 오면 안됐는데 오면 안됐는데 오면 안됐는데 오면 안되라 words musun 매춤 마지막 페이지가 너무 빡클 것 같은데 이번류 빅맥 들어간다 할 게임이 없으면 내일은 똥개입니다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케이 왜? 아 뭐 이거 어떻게 가라고 와 역시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후후 후후 마지막 3페이지인데 근데? 후후 제발 패턴 똑같게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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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워라 빵zzo Excuse. 혹시 stan 나가 탁 governm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제발 하나 한 발 그렇지 나이스 내놔 협화다 내놔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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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 토목 격퇴 뭐야 뭐야? 이게 엔딩이에요? 근데 얘 닫는다고 엔딩은 아닌 스키예요. 이렇게 끝난다고 에이 설마 개구쟁 놀아라. 네 13번째 세범출. 곧 목적인 연료 모아서 집 가는 게 엔딩이에요. 아 진짜? 뭐야? 그러면 나 지금 뽀짓한 거야? 그러면 이 메인 스토리는 내가 낚여가지고 엔딩이 굿배드 시트릿 3개씩 뭐야? 나 배드 엔딩이잖아. 엄마 잡아먹히지마. 엄마 잡아먹히지마. 엄마 잡아먹히지마. 엄마 잡아먹히지마. 엄마 잡아먹히지마. 엄마 잡아먹히지마. 테라토머스. 뭐야 뭐야 뭐야. 아빠 잡아먹히지마? 왜 싸우는지 왜. 괜찮아. crois przedsiębior 엄마 잡아먹히는 전쟁nes이 동사하나 본데? 오오... 길의 나쁜 남자 총크. 좋은 총크. 야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숙녀분들? 사랑을 찾고 있나요? 격렬하고 열정적인 남자와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제 이름은 빌 청크입니다. 저는 54세 모솔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더러 낮조밤이라고 하죠.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키스하는 법을 가르쳐줄 특별한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자 당신이 그 사람인가요? 에반데? 제 머리에 모자 쓰면 머리 아픈가? 꼬깔 모자? 우리는 여러 가지의 가타스트로피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새로운 플라이트를 찾을 수 있으면 우리는 계속 생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계속 생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체성이나 약한 것 같고 세상은 삼성합니다. 영국은 인피니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체로는 전쟁이 아니라 당신은 단체로는 전쟁이 되어있습니다. 렛츠 겟 스페이스드아웃 투게더 이게 뭐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일지를 보면은 어 플래닛 씨드를 자벨린의 수카 튜브 안에 넣기 행성 씨앗에 손에 넣었으니 내일은 거의 끝난 셈이다 자 한번 볼까? 잠깐만 통계를 보면 어 뭐야 46.9% 밖에 안되는데? 뭐야 아이고 힘내님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와 어 아닌데? 그냥 넣기만 한건가? 어 일단 빠른 재장전 하나 찍자 이 새끼 그지 같더라 씨 그 다음에 스캐너는 굳이? 권총을 초장전하여 1회에 증가 데미지 샷을 날리라고? 꼭 엔딩 보시려면 제2 눌러서 일지 쪽에 왕복이라는 미션 클리어 하신댑니다 근데 연료 위치는 안 알려준 키키 아 진짜요? 어 가려움증 장 개빡세겠네 저거는 현재 주 임무가 없습니다 어 내가 이것을 풀어주기만 하며 어 근데 끝나긴 끝난거야? 이거는 서브캐들 아니에요? 나 엔딩 본거야? 나 엔딩 본거야? 아 엔딩 중 하나를 봤는데 대신 지구를 못 가는 엔딩을 본거구나 아 아 짜증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서브로다가 이제 돌아갈 방법을 찾는건데 아니 또 뭐하는데 이거 엄마꺼야 아 하바란돌이 엄마가 이거 깔게 까서 이렇게 놓았잖아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이게 먹는거야 이게 응? 왜 싫어해? 응? 왜 싫어해? 니가 갖고 놀았잖아 방금 그래서 내가 깠잖아 왜 싫어하냐구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싫어하 응 굴 싫어하는데 이것도 싫어하네 냥이돌신 냄새 싫어하면 엄청 아 그래? 그냥 니가 갖고 놀아서 이거 깔잖아 어? 뭐시고? 갈라고? 지갑 건지러가지고 깠더니만 진짜 귀엽네요 진짜 귀엽네요 아 귀여워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